야, 이거 어디 갖다 놓을 거야? 어, 그 손님한테 팔 거야. 야, 그거 왜 들고 나가? 내 계산해서 빼. 아이씨. 어? 없네. 오빠? 어? 야, 회사에서 보니까 반갑다. 여기 있으니까 근사해 보이네. 이거 네가 한 거야? 아직은 아니야.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. 그래, 넌 머리가 좋아서 금방 배울 거야. 이거 어디다 놓을까? 어, 나 주는 거야? 여기다. 고맙다. 근데 일은 어때? 할 만해?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됐어. 야, 너 손 왜 그래? 손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오빠방 구경하러 온 거야. 어, 잘 알았어. 야, 그건 그렇고 어제 어머니 화 많이 나셨지. 엄마랑 큰일 이렇게 만나면 불안해. 왜 그냐? 나도 모르겠다. 야, 너 중간에서 옳게 언니 얘기 좀 잘해주라. 오빠 하는 거 봐서. 박 실장 어디 갔어? 예, 밖에 있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어, 사던 저녁. 여기 웬일이에요? 호텔 안에 꽃집 있죠? 그거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. 어, 이번에 입점한 선혜농원? 네, 그래서요.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어요. 받으세요. 고마워요. 내 방 갖다 놔. 네, 선생님. 꽃 따르는 솜씨가 아주 좋아요. 오늘 오전에 연예실에 꽃 장식도 아주 좋았어요. 그럼 계속 수고해 주세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